철충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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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봅시다 철충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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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하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잡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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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처럼 솟아나오면 한참이 이릅니다 잡버섯 자 여기 보시면은 송이가 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간 뜬거 보이지? 이 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보이시죠? 빼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조금 벌레네 조금 먹었네 하 이 같이 먹고 살자는데 어떻게 할겁니까? 그래 같이 살자 아 좋다 자 또 옆으로 원정보게 해놓고 또 옆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 산사람 이런거 아니면은 막 송이 못답니다 하 이래 숨은 가 다른사람 다 따갑히고 막 헌하게 티나가 있는거는 다 따갑히고 저는 이래 막 바위 속에 덜어올리고 이런거만 찾아냅니다 자 자 여기 또 있습니다 하 하 좋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온거 있는거 자 또 해 놓고 또 해 놓고 찐박아 난거 좀 많이 부풀었네 자 오늘 떼고 가야되겠다 하 하 하 하루만이 좀 많이 컸습니다 하 하 하 하 지금은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택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지금 3시 50일 부니까 띠내리 가가지고 오늘 택배 보내면 내일이나 받을 수 있고 내일 보내면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띠내리 가야 되니까